펜을 그려야겠어요? 에러가 있는 펜을 그려야 하자면 펜을 그려야 할 수 있는 펜을 그려야 할 수 있어요.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께요. 다음번에 필요한 게 물을 그려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색을 그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ook at this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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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